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제 3번 포스터 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포스터 파일도 역시 Ctrl-N을 눌러서 jpg 형식인 600-400으로 먼저 파일 크기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OK를 클릭을 하시고요 그리고 마우스로 창을 드래그해서 분리를 시켜 놓은 다음에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모두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파일에서 save를 눌러주신 다음에 3번으로 임시 파일을 저장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순서대로 작업을 따라서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그림 효과가 배경색을 지정을 하는 거죠 정경색 부분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지정되어 있는 색상으로 입력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OK를 하시고 바로 Alt 누른 상태로 Delete 키를 같이 눌러주시면 정경색이 이 백그라운드의 배경색으로 색깔이 바뀐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제 두 번째 보시면은 1급 다시 7 파일을 불러오게 되어 있죠 자 파일을 드래그해서 가져다 놓고 이거 모두 배경으로 쓸 거니까요 Ctrl-A로 모두 선택 그 다음에 Ctrl-C에서 Ctrl-V로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Layer 패널로 가셔서요 Normal이라고 써 있는 거 이거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Luminosity라고 제일 아래쪽에 있죠 이거를 선택을 해주셔서 이걸 변경을 해줬어요 그 다음에 Opacity 불투명도는 지시된 것처럼 60으로 해주고 입력을 엔터를 눌러주시면 색깔이 흐릿하게 이렇게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다음으로 1급 다시 8 파일을 불러오라고 되어 있죠 자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가져온 다음에 이것도 역시 Ctrl-A로 모두 선택 그 다음에 Ctrl-C 카피해서 Ctrl-V로 붙여넣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지시를 보시면은 블렌딩 모드 또 혼합 모드죠 자 Layer 패널로 가서 또 노말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비비드 라이트라는 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클릭을 해주시면 색깔이 이렇게 바뀌었죠 Opacity는 바꾸는 거 없죠 그 다음에 Layer 마스크를 씌우라고 되어 있거든요 Layer 마스크는 밑에 밑으로 쭉 가시면 FX 바로 오른쪽에 Layer 마스크, Add Layer 마스크가 있는데요 클릭을 해주면 하얀색으로 나와지죠 가로 방향으로 흐릿하게라고 되어 있어요 흐릿하게를 지정을 해주려면 툴 도구에서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Layer 패널 선택을 하신 다음에 제일 앞쪽에나 세 번째 거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색상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포그라운드 맨 앞쪽에 색상은요 그냥 클릭을 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바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첫 번째 걸 선택을 했다고 치면요 첫 번째 거 하면은 바로 색상이 이렇게 나오죠 OK 그냥 여기서 하시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미리 지정을 하셔도 되고요 그냥 OK 하신 다음에 도구 창에서 아래쪽 있죠 여기에서 전경색을 흰색으로 F로 써있는 이 흰색 지정 그 다음에 배경색으로 바로 이렇게 또 0으로 된 거 지정을 해주시면 여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만약에 전경 배경색이 서로 바뀐다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색이 바뀌어서 보여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구 창에서 해도 되고요 선택을 하신 다음에 보통 색상 그라디언트 색상 지정할 때처럼 왼쪽하고 오른쪽에서 각각 더블클릭해서 색상 지정을 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자 위에 옵션에서 보시면은 라이너로 선형으로 된 거 색깔 이렇게 변하는 거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모드는 노말 상태에 오파시티는 100% 상태로 작업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제 가로 방향으로니까 적당히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색상이 지정이 되겠죠 어느 정도가 나와야 되는지는 이 드래그를 어느 정도를 했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여러분이 문제지 보시면서 적당한 크기를 좀 지정을 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돼요 자 이 정도로 저는 하고 다음 작업으로 진행을 할게요 1급 다시 9파일을 불러오도록 할게요 자 불러와서 창 분리해서 보시면은 검은색 배경이죠 그러니까 매직완드 툴로 배경을 한 번에 선택을 해버리세요 그 다음에 셀렉트 인버스를 누른 다음에 컨트롤 C 하면 복사가 되죠 그 다음에 컨트롤 V를 하시고 이동 툴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T 하시고 위치와 크기를 눈금 단위를 보면서 맞춰서 조절하세요 배치가 끝났다면 엔터해서 완료하시고 레이어 패널 가셔서 FX 눌러주시고 지시되어 있는 거 순서대로 드롭 섀도우 지정 그 다음에 아우터 글로우도 지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 OK를 해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1급 다시 C파일도 그대로 불러오셔서 같은 방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돼요 매직완드 툴로 선택 셀렉트 인버스에서 반전하셔서 컨트롤 C로 카피한 다음에 바로 붙여넣기 하고요 크기와 위치 이동 툴로 그리고 컨트롤 T로 조절을 해주세요 배치 완료됐다면 엔터 눌러주시고 지시되어 있는 거 보시면 필름 그레인이라는 필터 지정이죠 그래서 필터로 가셔서 아티스틱에 있는 필름 그레인을 선택한 다음에 창이 나타나면 OK를 클릭을 해서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이제 1급 다시 11.jpg를 해야 되는데요 출력 형태를 보시면 그 이미지 파일 불러오고 나서 하기 전에 그 뒤에 먼저 해야 되는 부분이 뒤에 액자 모양으로 색깔 지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것도 또 셰이프 툴로 그 퍼즐 같은 모양을 먼저 해주는 게 편해요 그래서 그 작업을 먼저 하도록 할게요 보시면 우선 작업이 이 인형 뒤쪽에서 먼저 작업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레이어 패널로 가셔서 레이어 2 있죠 이거 바로 위에다 만들도록 레이어 2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위에 옵션 바에서는 역시 쉐이프 레이어 모양으로 만들 거고요 그 다음 쉐이프 종류를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제일 먼저 액자 모양 만들 거니까요 여기에 프레임이라는 거 선택을 하시고 OK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그 모양으로 된 게 여기에 보시면은 프레임 7이라는 거 있죠 선택을 하시고요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그 모양을 만들어 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어서 놓으신 다음에 옵션에서 스타일 없음으로 바꿔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색상은 지시되어 있는 색상으로 바꿔 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레이어 패널 하단에서 FX 누르고 아우터 글로우로 지정을 해주시고 OK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랑 위치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완료가 되었다면 엔터키 눌러주시고 두 번째 퍼즐 모양을 작업을 해야 되겠죠 쉐이프에서 다시 모양을 선택을 할 건데요 이번에는 오브젝트로 가보세요 OK 하신 다음에 퍼즐이 있어요 순서대로 1, 2, 3, 4가 있는데요 저희가 만들 모양은 4번에 해당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클릭을 해주시고 이것도 역시 적당한 위치에서 우선 드래그를 해서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스타일 다시 없음 해주시고 색상 바꿔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FX에서 지시되어 있는 베브렌 엠보스로 지정을 하시고 OK를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 컨트롤 T를 눌러서 위치와 크기 조절 해주시고요 조절 완료됐다면 엔터키 눌러서 종료하시면 되고요 출력 형태 보시고요 모양이 조금이라도 틀려 보인다면 다른 부분에서 수정해야 할 부분이 생기는 건데요 지시가 안 된 부분이라면 감점이 크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 지금 출력 형태 보시면 모양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베브렌 엠보스에서 더블클릭을 해서 이걸 다시 실행해서 보시면 스타일이 이너베블이 있고 여러가지 종류가 총 5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각각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거든요 이런 식으로 모양이 바뀌는데요 저희 이번 거는 바깥쪽으로 이렇게 좀 엠보스 효과가 나와있는 필러우 엠보스라는 걸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 OK를 하는 걸로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잘 보시면 파티라는 글자 왼쪽에 보시면 음표가 하나가 있죠 출력 형태에서 하나 더 지정하는 모양이 있는데요 이거는 다시 쉐이프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 이번에는 뮤직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네요 OK 하시고 해당 음표를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해당된 위치 정도에서 드래그해서 이렇게 갖다 놓으세요 그리고 스타일 먼저 없음으로 다시 바꿔 놓으시고 지정된 스타일과 색상 지정을 해야 되겠죠 색상 그대로 지정을 해주세요 지정했다면 OK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지시되어 있는 드롭 섀도우만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시고 이미지 합성과 색상 보정을 해야 되는데요 1급 다시 11번 파일을 불러오도록 할게요 파일 불러와서 보시면 흰색 배경이죠 역시 매직원드 툴로 흰색 부분을 클릭을 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바로 셀렉트 인버스를 해서 반전한 다음에 컨트롤 C, 카피 닫아버리시고 컨트롤 V를 하시는데 붙여넣기를 이 상태로 그냥 해볼게요 이렇게 하시면은 이 상태는 모르는데요 이동 툴로 마우스 이렇게 옮겨 볼게요 지금 이 앞에 나와야 되는 게 가려져버리죠 그래서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5를 쉐이프 3 아래쪽에 경계선에 갖다가 끌어다 놓으세요 그러면은 이거 앞쪽에 음표가 나타나게 그렇게 보여지죠 눈금을 보고 위치 지정 완료했다면 컨트롤 D 엔터키 눌러서 종료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색상 보정 노란색 계열로 보정하는 게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나무처럼 보이는 이 부분만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매직원드 툴로 이번에는 나무 부분만 32 정도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나무만 이렇게 클릭 두 번 하면 되죠 쉬프트 누르고 한 번 하고 그 다음 쉬프트 클릭 이렇게 하면은 두 번만 이렇게 선택이 다 됐어요 이 상태에서 바로 가운데 있죠 레이어 패널 제일 하단에 중앙에 동그란 원 클릭 그 다음에 Hue Saturation을 눌러주시면 색상 바꿀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러면은 이번에는 Colorize를 선택을 해 주시고 Hue는 50 정도로 지정이 되게 해주세요 자 여기서 노란색 계열 가깝게 위치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Saturation은 100 정도로 위치를 하시면 색상이 아주 진하게 노란색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끝까지 가면 100이죠 이 색상이 최대예요 이것 끝났다면 이제 Adjustment 창은 닫아버리시고 레이어 패널만 다시 좀 위로 보이게 이렇게 작업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다른데 색상 안 바뀌고 자동으로 방금 선택해서 했기 때문에 클리핑 마스크가 되어서 자동으로 이 부분만 색상 보정까지 완료가 되었죠 이제 필터 지정을 해야 되니까요 다시 레이어 5 패널을 선택을 해주세요 이 그림이 있는 것을 선택을 해 준 다음에 여기 필터로 가셔서 필터에서 브러쉬 스트로크 있죠 여기에서 크러쉬 해치라는 것을 지정을 해주시고 OK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을 지정을 Outer Glow라는 것을 지정된 걸로 해주시면 그러면 이 그림에 대한 것도 완료가 돼요 이제 문자 효과 부분만 남았죠 레이어를 레이어 5가 선택된 상태에서 제일 위쪽에 레이어 4 이게 선택되도록 바꿔주세요 그리고 이제 글자를 입력할 건데요 T 눌러서 가로로 글자 입력할 거예요 제일 위에 입력하도록 클릭을 하신 다음에 지시되어 있는 칠드럼 파티 있죠 Arial이라는 거 그 다음에 Bold 그 다음에 48포인트 엔터 이렇게 지정하고 그 다음에 색상 따로 지정 안 돼 있죠 그대로 글자를 먼저 입력을 하세요 글자 입력한 다음에 보니까 가운데 정렬이 되어야 되네요 가운데 정렬로 옵션에서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레이어 패널로 가서 클릭하면 글자 입력 상태 빠져나왔죠 여기에서 이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라는 거 선택을 해주시고 색상 두 가지 색상이네요 클릭하신 다음에 왼쪽과 오른쪽에 첫 번째 두 번째 색상 각각 입력을 해주시면 되죠 첫 번째는 흰색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색상은 여기에서 FF F2, 0, 3이죠 자 OK를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OK 해주세요 그 다음에 창 살짝 보고 그라디언트 방향이 맞는지 확인하시고요 안 맞다면 앵글을 조절하셔서 이 그라디언트 방향 조절해 주셔야 되겠죠 다음 지신 스트로크 선택을 해주시고 획은 2로 고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색상은 지시되어 있는 색상 바로 입력을 하시면 되죠 OK 해주신 다음에 아우터 글로우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베브렌 엠보스 역시 선택을 해주시고 드롭 섀도우도 선택을 해주세요 스타일 지정 다 끝났다면 OK 눌러주시고 위에 가서 왑프로 이 모양을 조절을 해야 되죠 그래서 스타일 논으로 되어 있는 거를 여기서 아크 어퍼라는 거를 선택을 해주어 보세요 그러면은 문제지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자 밴드는 조정 안 해도 상관없다고 했는데요 너무 좀 굴곡이 심하다 싶으면 여러분 조정 좀 맞춰서 해주시면 된다고 했죠 자 30 정도로 제가 조절을 할게요 OK 하시고 이제 이동 툴로 여러분들 위치 조절해 주시면 돼요 크기 조절은 하시면 안 되고요 글자에서는 위치 모드 맞췄다면 이제 두 번째 글자 다시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제7의 어린이집 발표에 입력을 해야죠 클릭을 밑에서 해주세요 하신 다음에 글꼴부터 바꿔야 되겠죠 바탕 글꼴을 선택을 해주세요 선택하신 다음에 글자 크기는 20포인트 엔터 쳐주시고 글자 색상 바꿔주셔야 되죠 글자 색상은 FFFE00 해주시고 OK 그리고 글자 먼저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 끝났다면 레이어 패널에서 다시 해당 레이어 클릭하신 다음에 밑에 가서 FX에서 지정된 거 해줘야 되죠 스트로크 선택 2 픽셀로 바꾸어 주시고요 그 다음 색상 지정 바로 지시된 걸로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 OK 그리고 드롭 섀도우 완료하시고 OK 하시면은 이것도 완료가 됐죠 그럼 이동 툴로 다시 위치 맞춰 주시고요 다음으로 가족 친구 모두 함께 해요 또 입력해야죠 클릭을 하시고 밑에서 마우스 클릭한 상태로 글꼴 또 바꿔야 되죠 글꼴은 바탕에 이번에는 14포인트죠 14 엔터 해주시고 색상은 0으로 되어 있네요 마우스로 검은색 부분에 쭉 드래그해서 했더니 자동 0 채워졌죠 OK 해주시고 글자 입력을 하세요 글자 입력하시고요 자꾸 가운데 정렬 나오는 게 싫다면 왼쪽 정렬로 바꿔 놓으세요 그러면 커서 처음 시작한 위치부터 글자 이렇게 나오죠 자 클릭해 주시면 레이어에 이렇게 또 나타났죠 레이어에서 FX 눌러 주시고 여기도 똑같이 지시된 걸로 아우터 글로우라는 거 지정을 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동 툴로 마우스와 키보드를 이용해서 이거를 위치를 조절해 주시고요 마지막 글자 이제 입력해야죠 다시 해서 밑쪽에서 클릭을 해 주신 다음에 해당 글자 입력하기 전에 글꼴 바꿔야 되죠 에이리얼이라는 걸로 다시 선택해서 입력을 해 주세요 그리고 레귤러로 되어 있는 거 볼드로 바꿔 주시고 그 다음에 14포인트 그 상태에서 색깔 검정이죠 모두 다 0으로 되어 있는 거 OK 그냥 하시고 글자 바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진한 글치로 보여졌죠 띄어쓰기 같은 거 여러분 주의해서 입력을 하시고요 자 또 레이어 패널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타났죠 FX에서 지정할 거 따로 지시가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이동 툴 선택하셔서 마우스하고 화살표 키로 원하는 위치에 맞게 조절하시면 돼요 완료됐다면 파일 바로 세이브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제출용 파일 해야 되니까 뷰에서 클리어 가이드 하셔서 파일 세이브 에즈로 jpg 파일 먼저 저장을 해주시면 돼요 3번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저장 퀄리티는 한 8 정도로만 고쳐서 OK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미지 그 다음 이미지 사이즈에서 60에 40으로 이렇게 고쳐주신 다음에 OK 하면 파일 작아졌죠 이 상태에서 파일 세이브 에즈에서 포맷 형식 그대로 psd 파일에서 파일 이름만 3번 문제 파일로 바꾼 다음에 저장을 하시면 되겠죠 자 닫아보시고 더블 클릭해서 보시면 문제 다 제대로 작성되어 있는 거 보이죠 이 파일들 순서대로 제출을 하시면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문제 4번 홈페이지 메뉴바 제작을 할 거예요 컨트롤 N을 눌러주시고 600에 400이죠 바로 그대로 OK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창 분리하고 여기에서 가이드라인 여러분 다 만드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파일에서 세이브 하신 다음에 문제 4번 이미지 파일 만들어 주시고요 그림 효과 첫 번째 지시를 보면 배경을 그라디언트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 색상 먼저 f 값으로 모두 입력되어 있는 흰색으로 지정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정경색 뒤에 있는 배경색은 두 번째 지시되어 있는 ffc0c0으로 바꿔서 OK를 해주세요 그리고 Alt, Delete가 아니고 이번에는 그라디언트 지정이잖아요 그래서 그라디언트 2를 선택을 하시고 위에서 아래로 서서히 색깔이 바뀌게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Shift 누르고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세요 그런데 색상이 좀 다르게 지정되었죠 이건 왜 그러냐면요 History 뒤로 가거나 아니면 Ctrl Z를 눌러서 다시 그라디언트 툴하고 위에서 저희 선택을 안 했었죠 클릭하신 다음에 전경 배경색으로 지금 블랙 화이트 말고 전경 배경 이걸 꼭 선택을 해준 다음에 OK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Shift 드래그를 해주면 이렇게 색상이 지정된 전경 배경색으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도 바뀐 게 바로 옵션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죠 다음 지시 보시면 패턴을 발바닥 모양 만들려고 하는데 출력 형태 보면 발바닥 모양이 있고 그 위에 그림이 먼저 있죠 그래서 1급 다시 12 파일 먼저 불러오는 걸 해보도록 할게요 파일 불러왔죠 그러면 이거 모두 다 Ctrl A에서 Ctrl C 그 다음에 닫아놓고 Ctrl V로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배경 만들어 놓고요 레이어 패널로 가세요 그리고 제일 밑으로 가셔서 마스크 추가를 레이어 2를 마스크 추가를 해주세요 그리고 그라디언트 툴 다시 클릭되어 있는 상태로 블랙 화이트 있죠 클릭을 하신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블랙 화이트라는 거 클릭을 해주시고 OK 그리고 라이너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 불투명도 100% 상태에서 Shift를 누르고 위에서 아래로 드래그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색이 바뀌어 있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다음으로 1급 다시 13 파일을 불러올 거예요 이 파일은 다시 Ctrl A에서 Ctrl C에서 모두 다 바로 붙여넣기를 먼저 해놓으세요 그 다음 크로스 엣치라고 그물룬 지정하는 거 있죠 필터에 가셔서 브러쉬 스트로크에 가서 크로스 엣치 지정 창 나타나면 OK를 바로 실행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다시 이것도 레이어 마스크를 추가를 해주세요 클릭을 한 다음에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까 블랙 화이트 선택했었죠 이 상태 그냥 선택되어 있고 다른 거는 모두 다 같은 조건 상태에서요 Shift 누르고 이번에는 오른쪽 상단에서 왼쪽 하단으로 자 이쪽에서 이렇게 Shift를 누르고 조절을 해줘 보세요 그러면 고양이는 제대로 보이고 여기만 살짝 하얀색으로 보여지는 이 모양이 만들어지죠 그 다음 레이어 패널에서 노말이라는 거 클릭한 다음에 블렌딩 모드를 다크컬러라는 거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미지가 합성이 돼요 다음으로는 고양이 발 밑에 보시면 그려져 있는 거 있죠 개발자국 그림이랑 색상 지정되는 배경이요 그걸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패스로 새로 만들어야 돼요 지금 커스텀 쉐이프 툴에는 따로 없기 때문에 그걸 만들 건데요 자 여기에서 패스를 먼저 선택을 해주세요 패스 선택을 해주시고 저희는 그 모양을 만들 거잖아요 그래서 쉐이프 레이어 선택 해주시고 바로 이 상태에서 스타일은 먼저 없음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색상 지정은 따로 지시사항이 있나 출력 형태를 확인을 해주세요 출력 형태 아래쪽에 지시기가 되어 있죠 그 지시된 값인 FAF A4 D9 이걸로 지정을 해주시고 OK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펜툴 작업을 할 텐데요 창을 살짝만 이렇게 키워서 작업을 하시면 여러분이 좀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처음 이제 시작 위치 클릭을 먼저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지시된 가운데 정도 내려가는 정도 있죠 강아지 발 정도 있는 이 위치에서 마우스로 쭉 드래그를 해주세요 쉬프트 누르고 드래그하면 수평 맞춰서 이렇게 드래그가 되거든요 이 상태로 드래그하신 다음에 다시 알트 눌러서 여기 점 클릭을 해주시고요 다음으로 여기 400 정도 되는 위치에 가서 다시 마우스로 드래그를 쭉 하도록 할게요 조금 더 가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상태에서 마우스로 이렇게 조절을 또 쉬프트 누르고 조절할게요 여기는 지금 좀 삐뚤어졌는데요 이거는 마저 한 다음에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다시 밑으로 가는 거 마무리 작업을 그냥 그대로 해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 이 작업 창 영역 밖에서 그냥 클릭 클릭해서 창을 다 닫아주시면 돼요 이 모양 좀 안 맞죠 이거는 펜 툴 꾹 눌러보시면 여기에 제일 밑에 컨버트 포인트 툴이 있어요 이거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마우스로 살짝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원하는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다시 또 조절이 가능해요 그래서 각각 이것만 이렇게 조절도 되고요 또 오른쪽도 이것만 또 따로 이렇게 조절이 되고 각각 이런 식으로 조절이 다 가능하거든요 여러분이 맞게 굴곡이 이쁘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작업이 끝났다면 다시 펜 툴 원위치로 다시 해놓고요 자 다 만들어졌는데 아까 지정된 색상이 지정이 안 됐네요 컬러 다시 클릭하셔서 다시 색 입력해서 저는 다시 OK를 해줬어요 자 원하는 색상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이 뒤에 옅은 색깔로 물결이 조금 더 위쪽에 있는 게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교재에서 설명된 방법대로 하려면은 쉐이프 1 상태에서 다시 밑으로 한번 가신 다음에 여기에서 색상 바꾸고 두 번째 거 이 뒤에 있는 물결을 똑같이 만들어 주시면 돼요 저는 그 방법보다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게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쉐이프 1 컨트롤 J를 눌러서 복사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같은 게 그대로 복사가 됐어요 자 펜 툴 이 상태 하지 말고요 이동 툴, 무브 툴 선택을 해주시고 쉐이프 1 원래 거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컨트롤 T를 눌러주신 다음에 자 창 조금만 더 키워서 작업을 할게요 마우스로 이렇게 살짝만 조절을 해주세요 조절을 해주시고 위치 조금만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고 창 조금만 더 키워주시면 이러면 모양이 바뀌었죠 자 이 상태에서 여기에서 엔터키 우선 눌러주시고요 색상을 바꿔주시면 돼요 여기 바로 레이어 패널에서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지정된 색상인 FF, CF, ED라는 색상 지정하시고 OK를 해주시면 이런 모양이 쉽게 만들어져 있죠 자 그럼 여기까지 했으면 두 번째까지 작업이 우선 만들어졌고요 이 뒤쪽에 있는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여기에서 FX로 지정해줄게 있어요 이너 섀도우라는 거 지정하라고 되어있죠 이너 섀도우에서 여기 안쪽으로 그림자 나와있죠 이걸 확인하시고 OK를 해주시면 돼요 그림자 방향이 또 안 맞다면 이 앵글 값을 조절하시면 되고 크기는 디스턴스에서 조절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 조절하시면 돼요 OK 그냥 바로 할게요 이제 아까 만들지 않았던 패턴을 만들 거예요 강아지 발바닥의 크기는 눈금자를 보고 만들면 되는데요 지금 눈금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가로 50 세로 50 정도가 돼요 그래서 파일에서 New를 한 다음에 여기에서 50이라는 거 만들고 세로도 50 이 상태로 배경은 바로 여기서 투명하게 만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새로 문서 작성하실 때 이거 화이트 선택하는 거 까먹을 수 있으니까 이건 그냥 그대로 놓고 OK를 할게요 사이즈만 50 50으로 만들고요 이거 지금 50 50 상태에서 창 컨트롤 그 다음에 플러스 키 눌러서 화면 좀 이렇게 키우면 여러분들 작업 좀 편하겠죠 자 이 상태로 이제 작업 할 텐데요 백그라운드는 우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레이어 패널 아래쪽 휴지통 왼쪽에 보면은 복사기에서 많이 보는 표시인데 이걸 누르면 자동으로 투명한 레이어 1이라는 레이어가 만들어졌어요 강아지 발자국은 따로 만들 필요 없고요 커스텀 쉐이프 툴 선택하고 여기에서 이번에는 모양이 아니고 이 모양으로 만들면 여기에서 define 패턴이 안 돼요 그래서 필 픽셀이라는 거로 반드시 바꿔주고 패턴을 그려줘야 돼요 그래서 모양은 강아지 발자국 모양 강아지니까 애니멀 쪽에 있겠죠 OK 하신 다음에 여기 마우스 올리고 보면은 도그 프린트 이렇게 있죠 이거를 클릭을 해주시고 50 곱하기 50으로 만들어주면 돼요 배경은 필요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레이어 패널에서 백그라운드 눈은 안 보이게 만들어 놓으시고 레이어 1 여기에서 하는데 전체 이렇게 다 큰 크기로 하면은 발자국이 다 붙어서 나오겠죠 저희 지금 문제지를 보시면은 강아지 패턴이 조금씩 여백이 떨어져 있죠 오팟시티도 반드시 백으로 바꿔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강아지 발가락은 이 발바닥은 조금 여백을 떨어뜨릴 수 있게 이렇게 해서 가운데 오도록 해주시면 이렇게 위아래 좌우가 여백이 좀 떨어진 상태로 강아지가 그림이 만들어지겠죠 발바닥이요 자 전 조금만 더 키워 줄게요 자 그러면 만들어진 그림은 패턴 정의를 해야 되겠죠 에디트 패턴 자 디파인 패턴으로 가셔서요 패턴 이름 아무거나 지정해도 상관이 없다고 그랬죠 자 그냥 헷갈리지 않게 개발자국이라고 입력을 할게요 오케이 를 하시면 이제 이 패턴 작업은 끝났는데요 이 창은 나중에 닫아 되니까요 우선 이렇게 아래쪽에 닫아 놓도록 할게요 다시 작업창의 레이어 펜을 보시면 세이프 1이라고 뒤쪽에 꽤 선택되어 있죠 제일 위로 가셔서 앞쪽에 보여지는 이 진한 색 이 물결 무늬가 표시되도록 선택을 해주세요 이 상태에서 이제 레이어를 새로 투명한 거 여기서도 만들 거예요 클릭을 해서 만드시면 이렇게 체크무늬가 있는 투명한 레이어 3이라고 만들어진 게 보이시죠 여기에서 에디트 그 다음에 필을 해가지고 패턴을 지정을 해주시는데 어떤 패턴이냐 저희 만들었던 개의 발자국이라는 이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오파시티 100% 상태로 바로 OK를 클릭을 하시면 전체 이렇게 개발자국이 이렇게 만들어져 보여지죠 저희가 발바닥이 보여야 될 부분은 이 밑에 진한 물결 무늬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앞쪽이 이거 눈 없애보시면 이게 앞쪽인 거 확인되죠 그래서 쉐이프 1 카피 이 부분과 레이어 3 이 레이어 사이에서 Alt키 누르고 경계선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마스크가 만들어지면서 여기 이 진한색 부분에 개발자국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패턴 지시 확인해 보세요 불투명도가 50으로 지정되어 있죠 그래서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3 패턴이 그려져 있는 이 레이어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오프시티를 50으로 선택하고 엔터키를 눌러서 이 색을 좀 옅게 보이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다음 지시 보세요 1급 다시 13까지 했죠 1급 다시 14에 해당되는 이 파일을 불러오도록 할게요 자 불러다가 역시 이건 색깔 흰색 배경만 빼고 강아지만 선택하면 되죠 매직완드 툴로 흰색 선택 셀렉트 인버스에서 강아지만 선택 여기 선택이 좀 덜 되어있죠 이 부분은 현재 매직완드 툴에서 터럴런스가 32로 되어있는데요 10 정도로 바꾸고 엔터 그 다음에 이제 쉬프트 눌러서 선택 영역을 추가를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강아지 귀 적당히 선택 됐죠 이 안 된 부분도 역시 클릭해서 적당히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무리는 다른 툴을 선택을 해서 역시 쉬프트로 더하기를 해서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컨트롤 C 복사하시고요 이거 저장할 필요 없고 닫아주시고 컨트롤 V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무브툴 선택한 다음에 위치와 크기 지정해 주세요 근데 여기 밑에 지금 흰색 제가 선택을 빼야 되는데 선택 안 빼놓고 했죠 이거 그냥 역시 여기에서 매직 언더 툴로 흰색 부분 있죠 32로 고쳐주시고 흰색 선택해서 딜리트 해버리면 바로 지워지죠 컨트롤 D로 선택 영역 없애 주시고 이제 무브툴로 다시 컨트롤 T 하신 다음에 크기와 위치를 조정을 하시면 돼요 조정 완료했다면 이제 엔터 눌러 주시고요 지시된 드롭 섀도우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자 다음으로 지시를 보시면은 1급 다시 16으로 바로 넘어가요 14 다음에 16이 있는데 파일 보면 1급 다시 15가 있고 이 사진도 출력 형태 보면 있죠 특별한 지시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 그림 효과에서는 표시가 안 된 거고요 저희는 당연히 불러와서 수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직 언더 툴로 마찬가지로 반대쪽 배경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 셀렉트 인버스에서 컨트롤 C로 복사했죠 그리고 컨트롤 V 하신 다음에 이동 툴 하시고 컨트롤 T T 누르고 크기와 위치를 여러분이 맞게 조절해 주세요 배치가 완료가 됐다면 바로 다음 파일인 1급 다시 16 파일을 불러오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역시 매직 언더 툴로 선택을 하시고 셀렉트 인버스 반전에서 컨트롤 C로 카피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되죠 자 그리고 이동 툴 선택해서 여기 가져다 놓으려고 하는데 보니까 방금 했던 의사선생님 뒤쪽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레이어 6을 마우스로 레이어 패널에서 밑으로 드래그해서 레이어 5 밑에 경계선에 갖다가 이렇게 놓으세요 그리고 지금 크기 조절뿐 아니라 방향도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컨트롤 T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보시면 트랜스폼 있고 여러가지 있죠 여기에서 플립 호리존탈 해가지고 가로로 뒤집기를 하세요 그 다음에 크기 조절까지 마무리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하실거는 레이어 패널 하단에서 Hue Saturation을 또 실행을 해주세요 실행한 다음에 Colorize를 체크를 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체크하시고 Hue 부터 색상을 지정을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지시된 색상이 보라색 계열로 바꾸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보라색 계열로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Saturation은 50 정도로 더 진하게 지정을 해 주시면 그러면은 이게 전체 보라색 계열로 나타나고 있죠 이 창은 이제 탭은 닫아 주시고 레이어 이 창에서 마우스 Alt키 누른 상태로 클릭을 하시면은 그러면 여기만 색깔이 바뀐 거 확인이 되죠 클리핑 마스크 한 거 확인이 되고 있죠 다음으로 Inner Shadow를 지정을 하면 되거든요 1급 다시 16 그린 파일에 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레이어 6을 선택을 해 주신 다음에 여기에서 Inner Shadow를 지정을 해 주시고 OK를 하시면 돼요 이제 1급 다시 17 파일을 불러올 텐데요 레이어 패널에서 제일 위쪽에 레이어 5를 선택을 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죠 1급 다시 17 파일을 불러오고 이것도 역시 Magic Wand 툴로 선택해서 Shift 클릭 클릭 해서 배경 제외한 배경만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Select Inverse에서 강아지만 선택을 하시고 바로 붙여넣기 해서 크기와 위치를 조절을 하시면 되겠죠 배치가 끝났다면 다음 지시인 필터를 지정을 해야 되겠죠 필터 선택하시고 Artistic에서 Plastic Lab 이라는 것을 선택을 해 주세요 그리고 바로 OK 지정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레이어 스타일 또 지시되어 있죠 Outer Glow라는 거 선택을 해 주시고 OK를 해 주시면 이것도 완료가 됐어요 이제 출력 형태 보시면 글씨를 제외한 나머지 안 돼 있는 부분들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제일 먼저 개를 먼저 그려 보도록 할게요 자 개는 여기 고양이 발 쪽에 위치해 있거든요 Shape 를 위해서 Custom Shape Tool 선택을 하시고 이번엔 모양을 만들어야 되니까 제일 앞에 Shape Layer 클릭을 해 주세요 옵션에서 그 다음에 강아지 모양 선택해야 되겠죠 해당된 강아지 모양 선택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그림을 그려 주세요 그러면 이런 형태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죠 자 이 상태로 그려 주시고 색상 지시된 걸로 바꿔 주시면 되겠죠 스타일은 반드시 없음으로 해 놓으시고요 색상 바꿨다면 OK를 하시면 이렇게 바뀌었죠 그 다음에 Fx 누른 다음에 Drop Shadow 선택해 주시고 Outer Glow도 선택을 하시고 OK를 지정해 주시면 돼요 두 번째로 고양이 얼굴 쪽에 있는 말풍선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Custom Shape Tool에서 그대로 모양만 바꾸면 되는데요 토크 버블이라는 걸 선택을 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가지 모양이 있는데 같은 모양을 찾으시면 되죠 토크 10이라는 거에 이게 똑같은 거네요 그래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원하는 크기 보시고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 정도로 만들면 되겠죠 이렇게 하시고 스타일 없음으로 먼저 바꿔 주셔야 되겠죠 바꿔 주시고 그 다음에 색상 바꿔줘야 되겠죠 색상은 흰색으로 이렇게 바꿔 주시고요 지시되어 있는 드롭 섀도우부터 먼저 지정을 할까요 드롭 섀도우 지정을 했고요 스트로크를 선택을 해 주시고 스트로크의 크기는 3이죠 그리고 그라디언트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필 타입을 그라디언트 선택을 하시고 그라디언트 클릭을 하신 다음에 색상 첫 번째는 0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색상은 F로 되어 있는 거죠 검은색에서 흰색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 확인만 하시고요 바로 OK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불투명도 50이라고 되어 있죠 우선 스타일 지정 완료하시고 레이어 패널에서 불투명도를 50으로 지정하고 엔터키 눌러주시면 이렇게 불투명한 게 보여지죠 다음으로 위에 하트 4개 만들어야 되죠 자 여기 쉐이프에서 이번에는 하트가 있는 도구로 가보죠 여기 쉐이프를 선택을 하시고 OK를 해서 보시면 하트 모양이 있어요 하트를 클릭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처음 나타나는 위치에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하트를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우선 스타일 지정되어 있는 거 없애 주시고요 다음으로 색상 바꿔 지정 됐다면 OK 눌러주시고 레이어 스타일 있죠 이너 섀도우라는 거 지정하시고 그 다음 OK 색깔 나오는 거 있죠 앵글 바꿀 필요 없겠죠 OK 하신 다음에 MOVE 툴을 선택하신 다음에 ALT 키를 누르고 이렇게 옆으로 그 다음에 SHIFT 까지 누르고 하면 똑같이 수평 맞춰서 옆으로 이동이 되거든요 이 상태로 다시 한번 또 ALT 키 SHIFT 누르고 또 옆으로 이동을 해서 이렇게 위치를 맞춰 놓으세요 그리고 한번 더 손 떼다가 다시 ALT SHIFT 누르고 한번 또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하면 위치까지 정확히 수평에 맞춰서 이렇게 네 개가 레이어가 순서대로 차례대로 다 만들어졌어요 이 T 눌러주신 다음에 나타날 위치 대충 맞춰보시고 클릭을 하세요 그 다음에 글자 입력을 하기 전에 글꼴 바탕으로 먼저 바꿔 주시고요 자 바탕 그 다음에 30포인트로 바꾸고 색상은 모두 흰색이죠 흰색으로 이렇게 바꿔 주신 다음에 바로 글자 입력을 해주세요 두 줄로 입력을 하시고 자 가운데 정렬로 되어 있지 않아도 글자 개수가 똑같으니까 뭐 상관이 없죠 자 이 상태에서 레이어 패널에서 클릭을 해주시고 FX 누른 다음에 Stroke Size는 2 해주시고 색상 값 여기에다가 FAA 4 D9 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건 OK 하시면 되죠 두 번째로 이제 밑에 오시는 위에 오시는 길부터 게시판까지 차례대로 입력하는데요 자 여기 안에다 하지 않고요 그냥 우선 클릭을 할게요 그 다음에 오시는 길 입력하기 전에 우선 도둠으로 바꿔줘야 되죠 도둠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15포인트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색상은 역시 흰색이죠 그 상태로 그대로 오시는 길을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8 써있는 거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에 레이어 스타일 지정하면 되죠 Stroke에서 2px 이고요 그리고 색깔 지정을 지시된 대로 EDC 696 이렇게 하시고 OK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이동 툴로 마우스로 위로 가서 해당된 위치 가운데 오게 이렇게 가져다 놓으시고 이것도 아까 Alt으로 이동한 것처럼요 Alt, Shift 누르고 글자를 그대로 옆으로 끌어다 놓으세요 이거 하실 때 Auto Select가 선택 체크되어 있으면 안 돼요 체크 없앤 상태로 하셔야지 이게 바로바로 작업을 하실 거예요 다시 또 두 번째에서 손 놨다가 다시 손 Alt, Shift 누르고 마우스 클릭해서 옆으로 움직이시고요 마우스와 키보드 손 모두 다 떼고 다시 한번 Alt, Shift 누르고 옆으로 이렇게 하신 다음에 글자들만 다 맞게 수정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완료를 하시고요 그 다음 보니까 아까 작은 천사 동물병원이라는 이 부분이 글자가 살짝 위로 가야 되는데 안 바꿨죠 그래서 작은 천사 동물병원이라는 거 다시 레이어 클릭을 해 주시고요 T 선택하시면 다시 옵션 바뀌죠 여기에서 와플을 스타일을 아크라는 걸로 부채꼴 모양 있죠 선택을 해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너무 많이 변한 것 같으니까 저는 한 30 정도로 좀 줄여 줄게요 그리고 이동 툴 선택을 하신 다음에 마우스로 위치 여러분 맞게 조절을 해 주시면 돼요 이게 끝났다면 다시 제일 위쪽 레이어로 다시 이동을 해 주시고 다시 이제 T 선택한 다음에 평일 10시부터 그 표시되어 있는 거 있죠 세 번째 거 그 내용을 입력을 할 거예요 클릭을 먼저 해 주시고요 자 이 정도 위치면 되겠죠 여기서 클릭을 해 주시고 글자에 대한 거 도둠에 글자는 15포인트죠 그리고 색상이 다 0으로 되어 있는 검은색으로 바꿔 줘야 돼요 그 다음에 글자 모두 이렇게 띄어쓰기랑 다 확인하면서 입력을 했죠 입력한 다음에 레이어 패널 클릭해 주신 다음에 fx 가셔서 스트로크부터 지정을 해 주세요 스트로크 그리고 이 픽셀에 색깔 모두 흰색이죠 f로 써 있는 거 오케이 해 주시고 그 다음 지시 보면 드롭 섀도우 지정 그 다음 역시 오케이 를 해 주시면 돼요 이제 막이 지막으로 우리의 가족 동물병원에게 라고 써 있는 거 있죠 그 내용 말풍선 안에 들어갈 내용이에요 그냥 바로 클릭을 하신 다음에 그대로 궁서체로 바꿔 주세요 궁서라는 글꼴 찾아서 궁서 선택 그 다음에 14포인트요 그리고 색상 값은 자 4f146f 라고 지정을 해 주세요 자 한글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한영키 눌러서 한자로 자 다시 영문 상태로 바꾸고요 4f146f 라고 해서 오케이 그리고 바로 이제 글자 입력하시면 되겠죠 입력하실 때 가운데 정렬 되어 있네요 모두 블럭 설정에서 가운데 정렬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마지막에 살피겠습니다 뒤에 마침표가 없어요 이거 주의해서 입력하셔야 돼요 자 클릭하신 다음에 이거 레이어 스타일 또 지정해 주면 되죠 아우터 글로우라는 거 선택해서 바로 지정해 주시고 Move 툴로 위치만 지정을 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시고 이제 조절해야 될 부분들 있는지 여러분들 출력 형태 보고 확인을 하세요 저는 보니까 강아지가 좀 더 길어져야 돼요 그래서 강아지를 컨트롤 클릭해서 레이어 선택되게 했어요 그리고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를 좀 더 이렇게 크게 바꿔줬어요 바꾸고 보니까 이 밑에 있는 평일이라는 이 글자도 좀 왼쪽으로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평일이라는 글자 컨트롤 클릭하니까 바로 레이어 이동했죠 이거를 옆으로 살짝 옮겨다가 이렇게 위치 맞췄고요 이 상태로 이제 저는 원본 그냥 임시 파일 저장을 해 놨어요 이제 제출용 파일 마지막 파일인데 제출해야 되겠죠 뷰에서 클리어 가이드에서 가이드라인 없애주세요 그리고 파일에서 세이브 에즈를 눌러서 포맷은 jpg 형태로 파일은 네 번째 파일이죠 4라고 바꾼 다음에 이거를 저장을 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 600 400 이니까 60에 400으로 바뀌겠죠 오케이 하신 다음에 파일 사이즈 줄어든 거 보고 파일에 save as 눌러주시고 파일 이름 4번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저장을 하시면 그러면 끝이 나죠 자 여기까지 모두 완료했고요 다음 시간에 기출 유형문제 3회 같이 해 보도록 할게요